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BJC와 기술탈취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권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대차와 BJC의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BJC 측은 지난 2016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과 공동특허에 대한 현대차의 지분포기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이날 재판부는 원고 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 같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당사자가 기술을 탈취하거나 거래 거절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료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측은 현재까지의 상생 노력을 확대하고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패소한 BJC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는 4월에는 현대차와 다른 중소기업 ONC 엔지니어링의 기술 탈취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차가 기술 탈취 논란에 5분응선을 넘은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시아경제TV 코르철입니다. 나은 4 Behom